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말 그대로 간단해요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 저는 이 제목이 좀 물론 성경에 쓰여있는 제목이긴 해도 아무래도 이 제목은 아마 편집자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보다는 사실 내용을 보면 농부의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문의 해석이 끝날 때쯤 이 본문을 무엇으로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가 또 구절이죠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여러분 이 내용은 과연 이야기를 위해서 만든 알레고리적 우아인가 아니면 실제 했던 이야기인가 했을 때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지만 이 이야기는 명백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면 누구나 사회적 통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갈릴리 지역으로 부재지주라는 공식 명칭이 있었어요 부재지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논밭은 사놓고 거기에 살지 않는 땅 주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부재 중인 지주 랜드로드라고 그러죠 땅 주인 부재 중 지주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그쪽에 다 땅을 사놓고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를 주죠 이때 젤로 땅의 영향 때문에 일부 소장농들이 지주급 되는 땅 주인들에게 봉기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땅을 빼앗는 일들이 실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청중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의 뉘앙스나 이게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지를 누구나 알아듣는 그 시대의 현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끄집어낸 거예요 이런 사회적 통념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집단이 젤로 땅이라는 당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소장농들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여기에 부재 중에 있으니까 걔 중에는 외국인들도 많았고 봉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적인 불법의 방법으로 그 땅을 빼앗고자 하는 의도와 시도를 가졌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십시다 새로 죽어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름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보내었거늘 종을 몹시 때리고 어떻게 보냈다고 되어 있죠? 거저보냈다라는 말은 원문의 느낌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있는 것도 빼앗아 빈손으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 심부름하러 온 주인의 종들에게 있는 것도 빼앗아서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아주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보면 이 농부들의 만행 때문에 농부들의 태도에 포커스가 시선이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11절을 좀 볼까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력하고 거저보내었거늘 우리는 여기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한 종들의 포커스보다는 사실 누가 보금 전체의 맥락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더 둬야 될까요? 여기가 이제 분기점이에요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둬야 했을까요? 아직 답이 안 나오면 답이 안 나오면 한 절을 더 읽으면 그 답을 어떻게 추출해내야 될지 대충 문제가 드러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그러면 종이 지금 몇 명이 심부름으로 온 겁니까? 그 땅에서 얻어진 일부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세 번째 종도 거저 쫓겨봤어요 여기서 저는 이상한 거죠 못된 짓을 한 종은 그렇거니와 더 문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그럼에도 종을 계속 보내는 이 주인의 마음은 뭘까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된 짓하는 종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과연 오늘 이 비유가 심판과 종말론적인 어떤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걸까? 그렇게 보이질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주인이 첫 번째 종을 보내고 그 일을 겪고 왔다면 왜 또 똑같은 종을 다시 보냈을까? 세 번째까지 점점 심한 능력을 받고 와요 매맞고 뺏기고 그러다가 13절에서 기막힌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본문을 제가 쉬운 성경이나 다른 성경으로 두 구절만 똑같은 본문인데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인데 호도원 주인은 말했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이게 아마도라는 부사적 용법을 썼어요 이 헬라 말이 이소스인데 성경에 여기 유일하게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이소스 아마도 아마도 내 아들은 존경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종으로 안 되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고자 하는 주인의 속 뜻이었어요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방금 읽어드린 건 쉬운 성경이에요 공동 번역에는 읽어드려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제 어떻게 할까? 굉장한 고뇌죠 오늘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도 보면 그 고뇌가 충분히 드러납니다 여기에도 보면 어찌할까? 이런 고뇌가 드러나죠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외아들을 여기에서 사랑하는이라는 이 표현을 수식어로 쓸 때에는 반드시 독자를 얘기합니다 헬라 용법에 독자를 얘기하는데 내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설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설마예요 설마 설마 내 아들이야 알아주겠지 하고 말하였다 이게 누구의 의도였어요? 누구의 기대였어요? 주인의 기대였어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면 사실 이 본문은 농부들의 만행과 악행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럼에도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결국은 아들을 그 사지로 밀어넣는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잖아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며칠 안 있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으시잖아요 누가 보금의 긴 맥락을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어디를 향하는 길이었죠?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곧 체포가 되시고 불법의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들이, 이 노예들이 만행을 저질렀던 그 만행이 눈앞의 현실로 그대로 꿈을 꾸는 것처럼 벌어질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꺼낸 것은 농부들의 만행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럼에도 당신을 그 만행을 저지른 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사지로 밀어넣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15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농부들의 의도입니다 태도입니다 그 아들을 뭘로 호칭하고 있죠? 다시요 그 아들을 농부들은 지금 뭘로 부르고 있어요? 상속자로 부르고 있어요 상속자라는 말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걸 전제할 때 상속자입니다 유대사회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누가 보금에서 그 개념을 잘 15장에서 확인했죠? 그러니까 농부들의 의도 속에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는 죽고 이 아들은 아버지가 누렸던 모든 재물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고 위임받은 바로 장본인일 것이다 그러면 이 농부들의 행위 속에 깊은 저멀리 전제는 뭐죠? 주인의 이 땅에서의 부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은 거예요 적어도 농부들의 이해 속에는 그러니까 그 재산에 대한 정권을 가진 이 사람만 없으면 이 밭은 누구 것이 됩니까? 자기네 것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찬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농부들의 만행에 부채질을 했던 깊은 동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이 밭은 우리 것이 되겠구나 이 포도밭은 우리 손에 넘어오겠구나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이 아들은 옵니다 기꺼이 그렇게 죽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깊은 신학적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문화 비율을 설명할 때 그 한문화 보잘것없는 장사하기에는 터무니없는 돈을 나눠받은 종들이 세 가지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세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첫째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가장 현실적인 것은 이 한문화 가지고는 장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장사를 한 사람이 있었고 안 한 사람이 나누어졌어요 맞죠? 네 두 번째는 그 당시 정치적 맥락에서 볼 때 왕위를 받으려고 떠났던 그 귀인이 첫째는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온다고 가정할지라도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지 빈손으로 올지도 몰라요 이 세 가지 위험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가끔 우리 교육자들하고 운동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교훈이 참 많아요 항상 운동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잖아요 저쪽에도 네 명 이쪽에도 네 명 족구는 네 명이서 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한쪽에만 오늘 시상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 그러면 이제 시상이래야 한 2, 3만 원 이긴 팀에겐 격려 차원에서 하드값 정도를 상금으로 줍니다 그런데도 이 결과에 따라서 시상이 있다는 걸 알고 운동을 하는 팀과 몰라도 어차피 제가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모르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태도가 사뭇 달라요 2, 3만 원이라도 상금이 있다는 걸 알고 뛰는 친구들은 벌써 눈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 상금이 있는 걸 모르고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그냥 져도 그만 안 져도 그만 이겨두 그만 그게 설렁설렁해요 그러니까 모르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운동을 하니까 거기 A급 선수가 있어도 그냥 대충 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긴 조금 급이 떨어져도 저 앞에 하드값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딱 결정이 되고 뚜껑을 열면 진 팀에서 꼭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열심히 할 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상금이 있는 줄 알았으면 열심히 할 걸 그런데 이긴 팀은 왜 열심히 했을까요? 있는 걸 알았으니까 누가 얘기해 줬나요? 제가 얘기해 줬거든요 상금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 악행을 저지른 농부가 저 배경 너머 이 밭의 주인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반드시 그 농부는 그 주인은 이것을 결산하러 온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각인되고 명백하게 인지되었을 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죠 그런데 아들만 죽이면 이게 내 거라는 피조물들의 타락에 근거한 잘못된 인지 때문에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행은 사실 농부들의 만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원래 이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자리로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길고 긴 인내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일러두고 또 말하게 하고 그쯤에 쓰면 칼을 들어서 법대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보금의 주제처럼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바로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는 그래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이런 악한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항상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시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이에요 선교는 가장 적극적인 순종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번에 인도 땅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참 짐승 우리도 그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서 다섯 식구, 여섯 식구, 일곱 식구, 여덟 식구 그러니까 빼곡히 들어앉아서 처참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저는 그들의 눈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을 만났어요 이들에게도 이렇게 깊은 영적인 갈망과 허기가 있구나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이구나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세상 끝과 땅끝을 향한 우리 삼일교의 관심이 아버지의 마음의 시선으로 끊임없이 추적되어지는 순종과 열심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하고 축복합니다